훈민정음 반포 572도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을 맞으면서 한글날의 의미를 더하는데요. 한글날을 기념하며 특별히 남한과 북한에서 사용하는 말과 글을 비교해봤습니다.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572년 전 세종대왕은 백성의 소통을 위해 우리글을 만들어 반포했습니다. 이처럼 소통을 목적으로 태어난 우리말과 우리글이지만 분단 이후 73년이 흐른 지금 남한과 북한의 언어에는 소통을 어렵게 하는 차이가 생겨났습니다. 특히 외래어나 외국어에서 남북언어의 차이가 두드러집니다. 우선 북한에선 파열음을 표기할 때 된소리를 사용합니다. 동티모르는 동부티모르, 체코는 체스코, 폴란드는 뽀스카로 표현합니다. 또 남한에서 외래어나 외국어의 발음을 최대한 살려 신조어를 표기하는 것과 달리 북한에선 기존에 있는 단어를 조합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파스타는 이탈리아 국수, 소시지는 고기 순대, 잼은 단조림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다른 남북의 언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이 전시회에선 나라 이름과 올림픽 종목, 동물 이름과 같은 친숙한 용어들을 보기 쉽게 비교했습니다. 70년 가까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짐작은 하지만 그래도 많이 달라진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유익한 그러한 전시회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재미도 있습니다. 전시회 한켠에선 남북의 언어 차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남한 사람들과 북한 이탈 주민 모두 정치와 경제, 문화면에서는 남과 북이 서로 이질감을 느낄 정도로 차이가 크지만 언어만큼은 그 차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글날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이 밖에도 개선해야 할 공공언어 사례와 쉬운 말로 바꾼 문화재 안내판 등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한글 서울을 움직이다 전시회는 오는 14일까지 서울시청 시민청 시티갤러리에서 계속됩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구TV 뉴스 한진 Christ